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도 쉽게 반등을 주진 않았어요. 계속 눌러주면서 올라왔는데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움직임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흔들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간종목들도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상한가 간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씩 쿡쿡 눌러주고 갑니다. 흐름을 보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얼음이 된 다음에 즉 vi가 된 다음에 고점에서 패드기 치는 종목들 그죠?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냥 패드기 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 잡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순식간에 5%, 10%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매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한 번 툭 튑니다. 툭 튀면 어떻게 돼요? 툭 튄 다음에 바로 밀어버리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뉴스도 없고 뭐 또 없어요. 그냥 팍 튑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이렇게 빼버리죠.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이거는 시장에서 시장에서 진짜 요즘 단기 매매 세력들이 엄청나게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하는 종목을 중간에 챙긴다 그러면 수익을 챙긴다 그러면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뭐 10% 금방 나옵니다. 1, 2분 안에 10%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빠르게 포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배우셔야 돼요. 조건식. 종목을 제일 먼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수급이 확 들어와요. 이거를 발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다가 딱 째려보고 있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을 뽑으려면 조건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건식을 안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느냐. 조건식만 알면 되나요? 자 조건식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빠른 매수가 필요합니다. 자 빠른 매수. 자 빠른 매수를 하는데 빠른 매수를 하기 전에 무조건 빠른 그냥 무조건 매수하면 안 돼요. 여기서 체크할 사람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차근차근 차근 체크를 한 다음에 예 순간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려면 어저께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라고요? 예.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이렇게. 캔들 볼륨 차트를 사용하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빠르게 단기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이제 방송에서 방송에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조건식을 만들고 조건식을 만들고 조건식에서 빠른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른 판단을 해서 빠르게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응법까지 예 대응법까지 제가 월요일날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보시고 제가 이제 아마 다는 오픈을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25분 정도 25분 정도 뿐인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계열을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 무조건 남이 종목 알려주는 거 따라 들어갔다가 손해보죠. 오늘도 종목을 드리는데 종목이 뉴스가 뜨고 확 드렸더니 그냥 죽어버린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은 종목을 별로 안 드렸습니다. 물론 실시간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실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보나 그 다음에 태경비케 같은 종목을 잡으셨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방송 제가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종목을 언급하고 뉴스를 언급하고 이슈를 언급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되면 아마 매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방송을 실시간으로 안 때리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시장이 계속 밀리다가 근데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추세선 못 넘으면 다시 밀린다. 추세선에 딱 걸리고 또 바로 빠져버렸죠. 그죠?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전에 지금 여기서 한번 오전에 매수 요거 살짝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수 그 다음에 요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게 다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일곱 번 매대할 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올라오는 포인트는 지금 요거 두 개예요. 자 여기서 지금 올라왔죠. 매수 아침에 매수 두 번째 요거는 확실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요기 하나 그 다음에 요기 하나 요거 매도 요것도 매도 마지막에 매수 요렇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매매한 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살짝살짝 꺾였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걸 한번 보세요. 매수가 좀 많죠. 크게 먹은 건 없어요. 매도도 한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를 크게 한 번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움직임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2피 그저 2피 정도 돼요. 2피 정도 2피 정도면 하루 종일 움직인 것 치고는 그냥 노말하게 움직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드 신호 여기에 보면 사드 신호가 나오죠. 신호 자 이 신호대로 매도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요대로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선물을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흐름은 뭘 보시면 되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걸 보면 되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점진적으로 빠지고요. 코스피는 올라왔다가 예 횡보 거의 아침장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났죠. 그죠? 요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선물을 봤으니까 코스피 한번 보죠. 자 코스피는 오늘 0.43%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살짝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6% 예 더 뭐 조금 올라온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비비안 요거 세게 올라왔죠. 예 아마 단타 치신 분도 있을 텐데 어 비비안이 왜? 이재명 아니더라고요. 자 서무 관련주 긴 한데 자회사 디모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모아 디모아가 AI 기반 교육 솔루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비비안이 올라온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어 또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비비안 어 디모아 자회사 교육 요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태경비 BK 나오기 전에 상보부터 봐야죠. 상보 이거 뭐죠? 흑연 그죠? 상보 테슬라 벤츠에서 흑연헉보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상당히 일찍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찍 드렸어요. 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상보 그 다음에 태경비 BK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세 종목을 드렸는데 아 세노텍 그죠? 요렇게 드렸는데 실제 두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태경비 BK는 솔직히 저는 상한가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상한가를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비비안 태경비 상보 그러니까 태경비 BK랑 상보랑 그 다음에 세노텍 세노텍은 1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움직임 나왔고 그래서 둘 다 그래핀 관련한 이슈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흑연 그래핀이 흑연 으로 만드는 거죠. 그쵸? 흑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이따가 이제 제가 언제 메시지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웨이버스 빠르게 올라왔는데 요거는 디지털 트윈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겁니다. 디지털 트윈 국도 서비스 기반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유비오는 예 사교육 관련 여기에 온라인 교육주 대장주였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와서 상한가를 들어가더라고요. 엑사이언C 역시나 요거 흑연 관련한 종목으로 엑사이언C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수급 들어오면서 흑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보여드린 거 요거 지난번에 저장을 했으니까 쉽게 쉽게 한번 보자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 당연히 10% 이상 올라온 거 검색을 해보면 오늘은 83 종목이 올랐어요. 이거는 10% 이상을 찍고 떨어진 거예요. 10% 이상 찍고 떨어진 거 그러면 10% 이거를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가로 바꾸면 종가로 바꿔서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24종목 이에요. 오늘 시장이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상한가간 종목이나 이런 종목을 들어가신 분들은 좋지만 상한가를 안 들어가고 이런 종목 그러니까 뭐 하신 분들 종목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지금 박살이 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실시간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볼까요? 자 실시간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한가간 종목들 물론 있죠. 10% 이상 올라온 종목 딱 여기까지 24종목 서울옥션 SGA 세노테 까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위골 SGA 위골이 달았죠. 여기 다 태경산업 뭐 대명 선호시즌 뭐 요거 SI 윌비스 등등등 뭐 블리츠 이런거 전부다 위골이 달고 심지어 어떤거는 투맥까지 나와가지고 박살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 절대 수익 안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면 챙기세요. 물론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죠. 아 디모아가 여기구나 디모아가 온라인 교육주라네요. 에이아이 에이아이 기반 교육주 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비안 자회사랍니다. 예 비비안이 예 여기에 디모아 모회사 됐죠. 요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디모아는 동전줄에서 제가 설명을 안해드렸는데 이따가 요거 비비안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매매를 할 때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을 잡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빠른 매매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거는 키움증권에 두 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느냐 에요. 못 잡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다가 종목을 갖다가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 가지고 있으면 요즘 바보대요. 아시겠죠.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사안가 자 여기에 디모아가 더 있었어요. 디모아가 있는데 디모아가 동전줄에서 안 했는데 요거 자 AI기반 교육 AI기반의 온라인 교육 줄입니다. 그래서 디모아 설명을 해드리고요. 내일도 그럼 움직임 나올 수도 있겠다. 디모아 근데 동전주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디모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얼음 들어가고 상한가 까지 들어갔네요. 그쵸? 비비안도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비비안도 아침에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흐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비안 자회사 디모아 AI기반의 온라인 교육 자 태경 BK 보기전에 상보가 먼저 올라왔죠. 상보가 먼저 상한가 테슬라 벤츠에서 흑연 억보 전쟁 한다. 그 수혜 주로 해서 상보 태경 BK 인조 겸 필수 소재 코크스 판매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자 파나지는 지금 투 점 상 이에요. 지금 300여 유상 진지 아는데 그게 HLB 그룹 인가 봐요. HLB 그룹 피인수 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웨이버스 디지털 트윈 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한다. 유비온은 사교육 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유비온이 상들하고 2등주랑 3등주는 올라오다 다 죽었죠. 그저 애니능률 같은 거는 올라오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애니능률 여기 13% 애니능률 보세요. 윗골이 엄청나게 달았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 윗골이 달고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수익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200만원짜리가 두 개나 나왔는데 오후짱이 좀 많이 무너졌어. 가만히 있었으면 크게 수익났을 텐데 조금 아깝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보 태그병 비상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들 이죠? 우리 다 매매했던 것들 이에요.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상보가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왔죠.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왔고 여기서 2수익이 나왔고 여기서 한번 해서 두번 아마 여기도 매매했을 거예요. 세번인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은 안 건데 상보는 그래픽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언제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보 자 상보 이거예요 자 10시 이게 잠깐만요 10시 23분에 나온거 말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을텐데 이거다 제가 몇시에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보 9시 7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자 보세요 자 상보 자 2035년 흑연광산 97기가 더 필요하다 테슬라벤지 흑원억부 전제 9시 7분에 드렸어요 9시 7분에 드린 다음에 단타 들어갔겠죠? 여기서 먼저 매일 먼저 매매 했겠다 여기서 9시 7분이면 어디예요? 9시 39분 9시 여기네 실제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정보는 여기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좀씩 좀씩 올라와서 확 올라오죠 자 여기가 많이 올라온거 같지만 실제 요정도 패대기 와 이거 이러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자 1700원에서 1500원까지 빨면 200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가 넘게 빠진거죠 12% 이상 빠진거예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바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폭등 그 다음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9시 이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고 두 번째 드린거는 두 번째 드린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경 BK 그죠? 태경 BK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또 해드릴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정보는 엄청나게 제가 지금 빨리 드리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해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부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태경 BK죠 당연히 태경 BK죠 태경 BK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태경 BK 자 태경 BK 이거 아침에 움직임 나올 때 같이 움직임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아침에 움직임 실제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움직임이 작아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갭떠서 움직임 나왔는데 약하게 움직임 나오다가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게 언제? 여기서부터 뉴스 뜨면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1시 24분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횡보 다시 올라오고 계속 눌러주면서 여기까지 이걸로 해가지고 또 200만원짜리 하나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교육 비상교육은 자 오늘 박살났죠 비상교육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먹은 거예요 온라인 교육주 하면서 제가 어제 받았던 종목들 리스트에 있었던 종목들 일단 대장은 유비온이 상 들어갔죠 유비온은 빠르게 상 들어갔어요 유비온이 바로 상 들어가면서 지금 얘랑 그 다음에 애니능률 어저께 매매했던 종목이죠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제일 성적이 좋은 거예요 물론 박살난 것도 많아요 오늘은 한 7,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손해난 게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 좀 아쉬운 하루였어요 예 특히 오후장에 무너진 종목들이 많았죠 저도 들어갔다가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손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은 오늘 계속 올라오는 게 흐름이 많아서 올라온 흐름이 많아서 계속 상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상한가 급등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암부터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죠 자 비비암 이거를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시면 뭐 지나간 차트 지나간 상한가 이런걸 왜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하면 그 다음에 종목의 테마 종목의 이슈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나중에 또 튀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 상승을 하는 종목 이건 특징이 있어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비비암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이 어떤 종목이 튈 때 이 종목이 무슨 테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당장 모두 있지만 내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분석을 하면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다보면 나중에 급등하는 것들 움직임이 나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비암 아까 말씀드렸죠 어 디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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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전주였어요 그쵸 동전주여서 빼놨는데 디모아가 지금 온라인 교육 관련한 종목이고 비비안 자회사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얘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자 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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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한가까지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태경비 근데 이전에 상보가 벌써 상한가를 들어갔죠 상보가 11시 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1차 상승 요게 1차 상승 여기서 죽여버리고 2차 상승 또 죽여버리고 이거 제가 눌림목매매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자 눌림목매매 어때요 정확하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눌림목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HTS 사용하면서 그쵸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파나진 자 파나진 예 HLB그룹 피인수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웨이버스 국토부에서 디지털 트윈 요것도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 나왔는데 이것도 아침에 쉽지 않았어요 저도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온 종목인데 수급 들어왔죠 그 다음에 패대기 치죠 다시 올라오죠 또 패대기 치죠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렇게 위아래로 뭐 2% 3% 이렇게 같이 5% 정도 움직여버리며 흔들흔들 하면서 정신 못 차립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비옵 자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본격화 교육 온라인테면 상승 예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비온 상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엑사이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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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그래픽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래픽 관련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 흑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솔직히 얘는 몰랐어요 근데 지저분하게 올라온 거 보이세요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올라옵니다 수금만 들어오면 무조건 패대기 수금만 들어오면 그냥 양복만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매도 이런 거는 그냥 지켜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오히려 돈대요 아시겠죠 요거 흑연 관련한 종목 그래핀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JLK 뇌종줄 분석 솔루션을 국내에 도입 병원 77 돌파했던 뉴스가 떴네요 이것 때문에 올라왔나 보네요 그쵸 특징줄은 떴나요 여 여깄네 아침에 떴네요 그쵸 요거 JLK 아침부터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 나왔나 보네요 그쵸 이슈가 좋은 거는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봤어요 코어롱 인더 와 이거 코어롱 인더 미친 종목이죠 코어롱 인더스트리 이거는 진짜 끝내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종목 예 수소차 테마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이거 보면서 어 어 어 하면서 모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패대기 치고 들어가려면 패대기 치고 들어가려면 패대기 치고 들어가려면 패대기 칩니다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 칩 자 카메라 센서 시장 확대 수혜가 수혜주로 해서 올라왔댑니다 넥스트 칩 뭐 이거 보시고 애니능률 교육 관련한 종목이겠죠 애니능률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요 티로보틱스 자 400억 예 400억 유상징자 예 400억 금요의 BW 발행 유상징자 결정 이슈로 올라온다 글쎄 그것도 이슈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움직임 나오는거 이거 예 깨꼬닥이죠 이거 들어가면 죽는거에요 여기서 한번 먹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쵸 시간으로 밀렸습니다 어쨌든 내일 움직임이 나오는거는 일단 무조건 상보는 보시구요 예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한 종목이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 네 네 디모아 디모아랑 비비아 예 요것도 일단 관중에 담아 올려놓고 요 약간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때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보 그 다음에 파나진 내일 살짝 밀리면 단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비온 교육관련한 종목들 예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을 아침에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갭된 종목은 밀려요 그러니까 조금 밀렸다가 올라오면 보시거나 아니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자꾸 보셔야됩니다 저는 들어가라는 얘기 안해요 저도 이 종목들 지켜만 보고 움직임만 체크하지 실제 들어가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 들어가고 물론 얘네들이 반등을 해서 세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갭떠서 기본적으로 밀렸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013일 6월 23일 갭상승 예상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그린홀딩스부터 한번 보죠 아 이거 탄소배출권 얘기 나왔나봐요 KC그린홀딩스를 계속 보긴 했었는데 완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잖아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조용해가지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 탄소배출권 관련한 걸로 해서 캐시 코트롤이 상한가를 갖고 캐시 코트롤이 상한가를 가니까 캐시 코트롤이 상한가를 가니까 캐시 그린홀딩스 같이 움직임 나온 거고요 캐시 그린홀딩스 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 뭐 있죠 그린케미칼 그린케미칼 그린케미칼도 계속 빠지다가 지금 얘도 3.2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웨어 클라우드웨어도 있고요 자 클라우드웨어 얘도 완전히 박살났었는데 시간으로 9%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캐시 코트롤이랑 캐시 그린홀딩스는 갭떠서 얼음 위에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클라우드웨어나 뭐 그린케미칼 단타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대장주가 약하면 후발주들은 다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BL팜택 자 25억짜리 전환사체 발행 예 결정공시 있습니다 예 요거 BL팜택 아까 단타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밀었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네요 나쁜 놈들 예 이거 아까 올라오다가 정리했거든요 예 근데 상한가 붙어버렸네 근데 25억 전환사체 발행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건가 현대코퍼레이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 떴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요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슈프리마HQ 20억규모 자사주치득 결정한 것 때문에 슈프리마HQ 슈프리마HQ 슈프리마HQ는 아까 잠깐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죠 슈프리마HQ 예 움직임이 끝까지 나왔었는데 음 시간외로 9.5% 올랐네요 이것도 들어갔다가 네 몇 번 한 두 번인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움직임 나올 때 들어갔었는데 클라우드예요 자 정부의 기후테크 관련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 코스모신 소재 LG화학이랑 3300억들이 공급계약 체결했댑니다 코스모신 소재 약 8% 뉴스 뜬게 언제냐면은 4시 50분에 4시 49분에 떴네요 마이너스였다가 4시 49분에 바로 뉴스 뜨고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죠 네 코스모신 소재 이런 거는 단발로 보셔야 돼요 그죠 케이지 케미카 최근에 주식분할 결정이용 상승세 예 5.3% 그 다음에 코스모와 자회사 코스모 신 소재가 공급계약 체결한 거 관련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오케이 엔터주인데 뭐 특별한 거 없죠 200원짜리는 안 보는 게 맞고요 네 됐습니다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간다고 그러면 뭐 캐시그린홀링스 근데 이건 쓰읍 아 모르겠어요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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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렇게 현대 코퍼레이션까지 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 신 소재는 예 3천억짜리면 센 거긴 한데 센 거긴 한데 글쎄 실적은 단발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요렇게 세종목 관종에다 올려놓고 차트 봐가면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매매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 지금은 종목을 길게 가져가면 안 될 거에요 물론 수익난 거를 가져가고 싶다 그럼 반드시 익절을 잡으세요 손에 안 보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고 순간적으로 밀리는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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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